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나온 이래 저희들에게서 가장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하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구촌에서 지금 현재 한 180개 이상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 중에서 성경을 자유롭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자유롭게 사고 팔고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나라가 반도 안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세례박교법이 계약되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세례박교에서 성경을 가르침이 지금 금에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독교라고 자칭한 국개인들도 이념인 신앙을 넘어 사학적 개정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제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감사하게도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자유롭게 사서 가질 수 있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베트남이 올람과 올명으로 나누어져 분당국가일 때 올람은 성경을 자유롭게 소지하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었으나 공산통일이 되자 그 자유를 상실하고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까지 제한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도 직간접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픈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자유가 보장된 금년 2024년 이 좋은 기회에 우리에게 장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을 몸과 마음의 제한 없이 누리며 살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받아 실천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야곱은 지금 147년 안팎으로 고난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없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를 부를 때가 임박함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사명을 결산한 후 믿음의 후계자인 요섭에게 바톰패스를 성공리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자녀들의 삶을 교훈삼아 요원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꼭 넘어가야 될 문제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도 그의 삶을 기초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두 아들의 축복도 삶의 기초에서 축복함으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때 부모로부터 신앙의 스승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열두 아들을 차례로 축복하면서 요섭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중심사상을 제목만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풍성함을 누리며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자격하며 살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자는 적대적인 상대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이 땅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개시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핍니다. 먼저 22절 말씀 요섭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생수의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나엘은 자기 요정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어 양육하였지만 자기 태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기가 젖을 먹이지 못한 것 때문에 늘 허전했다. 매사의 시름이 많은 나엘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아이 낳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 형태로 주십니다. 나엘을 기도하게 하시고 나엘에도 기도 응답 형태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겠는데 그 아이가 요섭이요. 요섭이라는 이름은 그가 더했다. 나엘이 지은 이름인데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엘이 자신은 불임 여성인 줄 알았는데 요섭을 낳자 다른 아들을 더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6년이 조금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야후급이 임종을 앞두고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제 요섭 차례가 됐다. 요섭에 대한 야후급의 유언 축복을 보자. 첫째 22절입니다. 요섭은 무성한 가지 곧 샘겟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은 사람보다 앙성하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우리 장세기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놓고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작하려는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요섭에게는 무성한 가지 곧 샘겟대 무성한 가지다. 이 말씀은 요섭은 샘겟대 심겨진 나무와 같다. 에이 이런 표현을 쓰는가.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어서 나무들이 성장하기 어려운데 특정 지역에는 건기 우기 관계없이 생수가 넘치는 샘들이 이스라엘은 자주 있습니다. 그런 샘겟대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런 샘겟대 심겨진 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데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자기 영역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샘겟대 심겨진 나무란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삶을 의미한다. 요섭은 야곱의 형 에서에게 세상적인 것을 취하기보다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이에서 권한을 감수하며 지켜오면서 그것을 계승했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욕심장이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세상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 어머니가 자기를 뵀을 때 쌍둥이 형과 같이 뵀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에게 듣고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사모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살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형들의 잘못에 참여하지 않고 아버지께 잘못을 고였다. 보디바리 아내의 유혹에도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하면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거부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본인도 살기를 원했습니다. 샘기드에 생겨진 나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샘기드에 생겨진 나무는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나의 공급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산 사람이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생명까지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주 가며 능림을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산다. 요셉은 노예일 때도 제수일 때도 총이일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긍심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생기드에 생겨진 나무는 이와 같이 삶을 사는 것이다. 생기드에 생겨진 나무는 세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나무가 뿌리로부터 생수가 공급되면 잘 자라 입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풍성히 맺게 된다. 요셉은 노예가 돼서도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그는 창의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서 6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당대에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하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체는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섬겼고 주인을 섬기는 데 하나님께 하듯 그 주인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샘겟에 심겨진 나무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10편 23편에서 우리 교원의 말씀을 보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샘겟에 심겨진 나무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샘겟에 심겨진 나무다. 두 번째 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한 자들로부터 박해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우리를 해야 하는 원수들은 지금까지 원수나 경쟁자는 우리보다 강하고 지혜로 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으나 결과는 주님과 함께해 주셔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23절인데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으며 그를 쏘았다. 할 쏘는 자가 이 말은 지금은 첨단 무기가 많지만 장세키가 기록될 당시 강력한 무기는 할입니다. 할은 쏘는 자의 힘에 따라 강하게 바뀌고 멀리 갑니다. 힘 없는 자의 손에 할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는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내가 하루를 쏘아서 100m를 간다면 원수가 쏘는 하살은 150에서 180m까지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들은 거칩니다. 상대를 살려두지 않을 것 같은 잔인성, 신속성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르고 있는 동시에 강력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이요. 요섭의 할은 도리여 굳세며 그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으로입니다. 요섭의 할이 도리여 굳세며 그 팔에 힘이 있다. 우리 싸움은 공개된 싸움이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성주들까지도 저들의 능력을 보면 누구도 적들을 승리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요섭이 적들과 싸워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본래 자신에게는 할 시위를 당기는 힘이 100m 정도였으나 막상 싸워보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200m 이상 갈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음을 싸우면서 느꼈어요. 마치 씨림에 비유한다면 삽발을 잡고 보니 나의 팔의 힘이 적들의 힘보다 훨씬 강한 것을 나도 느끼고 적들도 느끼고 모두가 당황하게 돼요. 나는 칠 줄 알았는데 내가 더 약할 줄 알았는데 막상 붙어보니 내가 강하고 저들도 내 정도는 문제 아닌 걸 알았는데 막상 싸워보니 내가 더 강하니까 나도 당황하고 그들도 당황할 수 있어요.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라 여기서 야곱이 누구인가 요섭의 아버지요. 요섭이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이요 한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중조부 아브라미의 하나님이요.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께서 힘주시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야곱의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나도 느끼지 못할 저들도 느끼지 못할 원수도 느끼지 못할 승리를 하게 돼요. 보편적으로 백전 백패가 확실한데 우리는 안전하게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싸우기 전에는 두려웠는데 싸우고 보니까 이겼어요. 이때가 더 조심해야 돼요. 성들이 승리하고 난 후에 교만하여 온천하가 자기 힘으로 이긴 것 이길냥 자랑하고 원수를 무참히 공격하면 즉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게 되고 그때는 머리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게 돼요. 만약 원수가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공격하거나 다시 다른 세력이 공격하면 무참하게 깨져 만천하의 수치를 당하게 돼요. 우리가 상상치 못한 전쟁에서 상상치 못한 어떤 경우에 승리를 한 후에 교만함만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오히려 적대자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마치 한일전에 축구를 하다가 서로 부닥쳐서 일본 선수가 쓰러져 있어요. 살짝 모르게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석히 가서 이렇게 세우고 등을 두들겨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23절로 24절에 교훈의 말씀이요. 천지창조와 주님의 부하를 믿으면서 예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고 주변 원수들을 두렵게 하는데 내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원수를 공격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짓밟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되고 그들이 다시 공격하게 될 때 우리는 망하게 된다. 우리는 조급하게 당대만 보지 말고 요셉처럼 부모의 신앙 대대의 신앙을 본받고 이 신앙은 내게서 처음 승리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서 내려온 승리의 전통을 이어간 것으로 믿고 이것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25절 26절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고 사는 성도는 승리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서 죄의를 하게 된다. 성도의 삶 속에서 샘곁에 숨겨진 무성한 가지처럼 승리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앞에 두 번째 대지에서 말한 것처럼 원수의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의 원리를 주시는가 구체적인 사례가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형들로부터 시작된 시기와 미움의 역사는 노예일 때도 재수일 때도 더 나아가 성장하여 총리가 될 때도 그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내용이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전능자로 말미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전무기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에게 누가 복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 어려서 아버지 야곱이 노예 때는 시대장 보디바리 감옥에서는 간수장이 총리 때는 바로왕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인간 눈에 보기에는 그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사실이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은혜를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을 통해서 전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이건 또 신앙으로서 한쪽이 부족해요. 요섭은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자기를 돕는 사람에게 감사했고 그 도움을 배우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했어요. 그 말씀이 39장 2절 말씀이에요. 요하께서 요섭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주인 애급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하께서 요섭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타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성령께서 요섭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도 삶 속에 누리는 풍요도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과 동행하여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요섭에게 동일한 복을 주실 것을 예언적으로 축복해요. 그 축복이 몇 가지로 나누는데요. 2로 하늘의 복이요. 2로 하늘의 복이라고 문자 적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비나 햇빛이나 잔잔한 바람 등을 의미해요. 하지만 성도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형 예선은 세상적인 복에 기대하고 원했지만 야곱은 신령한 것 선민의 특권을 세상적인 것보다 더 크게 여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요. 뒤에 요섭도 자기 아들들이 예급의 지휘보다 선민의 족장의 지휘 택한 것을 더 원하고 승인했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복은 이 땅에서 때가 되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 땅의 깊은 샘의 복 땅의 깊은 샘의 복 두 가지를 삽힐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이요.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릅니다. 세상 것들을 가져도 순간만 지나면 부족함을 더 갇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이제는 그만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주림으로부터 받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못마르지 않냐고 그 속에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돼요. 저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행변이든지 자주 가면서 주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둘째는 평생 일터와 일감을 주셔서 가난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며 살게 돼요. 가난 땅에서 깊은 샘 마르지 않는 샘은 가장 큰 재산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다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샘은 30장 7절로 9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일량을 양식을 주어서 부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할까 하지 않고 적당한 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요. 출산과 양육의 복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육적인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자식을 임신하는 태와 자녀를 양육하는 축복을 생각하지만 영적인 성도들은 영적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하는 경험이요. 흔히 요새 말하는 태신자란 말이요. 이는 신부가 태아를 잉태하듯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자가 마음이 잉태한 잠재적 신자를 가르켜요. 즉 전도 대상이요. 세상에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기뻐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전도에서 좋은 성도가 되면 그것도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의 전멍이는 복 즉 자녀 양육의 복 평생에 한 사람의 영격 자녀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육 간의 자녀를 풍성히 낳아서 기르는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이제 역사의 중심이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도 핵심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섭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려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았다. 지금 현재 요섭의 입장에서 요섭은 아버지 야곱보다 모든 면에 월동하게 나아요. 야곱은 이삭보다 나았고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나았어요. 축복이 단계적으로 상승곡선을 타고 가요. 요섭은 아버지 때보다 훨씬 강했어요. 열두 집화 중 두 집화를 요섭에게 배정해 주었어요. 이것은 요섭뿐만 아니라 크리스도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성들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점차적으로 감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 증가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금년 성정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연구되면서 주시는 대표적인 축복이 모든 면에 상승곡선 찬주 같은 사람 부담이 될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 아버지보다 낫고 할아버지도 낫고 정정할아버지도 낫고 우리는 나에게는 축복이 상승곡선을 타지 하얀 곡선을 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모든 것 상승곡선을 타니까. 상승곡선을 타기에 편한 사람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자녀는 상승곡선을 타는 것이 편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힘들어. 개척제라. 그런데 상승곡선을 탄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더 큰 곡선을 타고 올라가기가 쉬워요. 마지막 이 말씀은 제가 늘 하는 말 역사의 중심이 누군가 영원한 산이 한읍순같이 축복이 여수님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려다. 서울에서 자란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산에 올라가 보면 산 끝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영원한 산이 한읍순같아요. 역사가 한없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없이 이어지는 같은 데 역사가 어디로 돌아와서 오는 거니 여수님의 머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 뛰어난 자의 정수리는 여수님의 머리 위에가 정수리요. 그쪽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여수님에게 17살 전에 꿈을 주었고 꿈 때문에 미움이 대상이 됐고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노예로 저항한 흔적은 없으나 유혹에 저항한 흔적은 있어요. 재수생활도 성실했어요. 총리가 되는 가정에서도 꿈을 해석하면서 겸손히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꿈을 해석했어요. 형들을 용서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말해줬어요. 형들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부각시켰어요. 총리 일할 때도 사육을 취하지 않고 나라 왕을 유익을 위해서 일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릴 영적은사를 받아 누렸어요. 국가의 흥망성세 개인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중심으로 역사하는 것을 그는 보고 감사했어요. 25절 20절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견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게시판 나는 누군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견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시판 성경이 거리감이 있으니까 성경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며 나를 통해서 알게 돼. 오늘 이후로 우리 가문에 태의 복과 전목의 복을 주시되 특별히 영적으로 많은 태신자를 주실 것을 믿고 해산의 속을 거쳐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자. 평소에 우리 평준 직원 국가에서 새 사람 자녀를 낳으라면 한 사람 낳은 여섯 명 영적 자녀를 낳으래요. 한 명 네 자녀 키우는 것과 신자의 세 명 키우는 것이 비슷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늘 사람들한테 그래. 자녀가 한 명인 사람은 여섯 명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아홉 명 두 명인 사람은 세 명 이상의 태신자를 양육해서 하늘 나라 가면 자녀들이 거의 비슷하게 영육 간의 자녀들이 비슷하게 있더라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 집안은 나는 하얀 곡선을 타는 키점이 있는 사람 나를 나부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고 나부터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상승 곡선을 타서 기독교 명문가가 되자.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고생해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연구하면 훗날에 40년 50년 후에 나를 연구하면 한국 교회사 박사기 논문을 최소한도 한 30명을 쓸 수 있도록 지금도 항정직 조용기 목사는 박사기 논문의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자. 결론입니다. 요섭은 자신에게 주신 꿈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노예가 되고 재수가 돼도 모든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유익이 될 거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내가 보기에 요섭의 가장 이대한 점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점인가 아버지가 자기 두 아들을 네 아들에서 빼갖고 내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의 아들이 요세로 말하면 카이로에 살아야 돼. 궁중에 살아야 되는데 그냥 고생 땅 예급 천시 받는 땅과 직업으로 와서 족장이 되게 하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요섭의 두 아들을 야 네 아들에서 뺏어. 내 양자로 삼자. 그래야 열두지파가 돼요. 네지파 빠지니까 두지파를 보충하는데 요섭이 별하겠다는 거예요. 요섭의 아내도 참 지혜롭고 좋은 사람이요. 이방 제사장의 딸인데 이방 제사장의 피가 흐리지 않고 선민의 피가 그에게 주입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고생 땅으로 총리의 아들로서 궁중의 공중교육과 궁중에서 살게 하지 않고 고생 땅에 가서 족장이 되었고 나올 때 에브라이 문화치 지파가 왕성한 지파였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지금 총리실에 못 들어가고 청와대에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거기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고생 땅에 내보내서 열두 지파의 족장이 되겠어요. 먼 훗날에 구속사에 에브라이니가 문화세가 예급의 어떤 궁중의 행정관 요섭을 말하면 수덕비서관 했더라면 역사에 남지 못하는데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이버를 통해서 요섭에게 축복하시고 축복이 요섭에게로 돌아와서 문화세와 에브라이니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구속사에 가장 기록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일꾼들이 됐다. 이 역사가 성정을 우리가 이렇게 손에 질 수 있고 마음대로 팔 수 있고 살 수 있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이 환경이 지구촌에 많지 않아요. 이미 승실대학 이하여대 연세대학 성정이 필수해서 선택으로 돌아서자 이미 지금 사양길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제는 소수 사람들이 취미로 괴양으로 배우는 보금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활발히 연구되고 뜨겁게 연구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요섭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섭의 아들들이 궁중에 남지 않고 고샌땅에 와서 족장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승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약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요섭이 필요하게 교재를 불러서 이 말씀 주시고 너희가 바로 이 축복의 계승자여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객관적으로 오늘 이 일을 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신앙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도 놀라고 우리 상대방도 놀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여 멀지 않는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의 중심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람과 성령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민족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